응 으 뭐 설레요 보통 이거 어디 چ고 오보니까 너는 많이 자우나 음 나는 아우드레인 카브 쏜 네 안녕 여기가 지난 겨울에 왔을 때 분위기가 좋았어가지고 오랜만에 다시 한번 왔습니다 강아지풀이다 엄청 오랜만에 보네 이걸로 간질간질하고 했는데 가을이 돼가는 것 같아요 색깔이 변하고 있어 이거는 색깔의 안쪽이 다 변했어요 오전에 비가 왔어서 물방울이 맺힌 것도 보이고 그리고 약간 습습한 비냄새가 지금 좀 나요 지금 비는 그친 상태인데 새벽이나 내일 아침에 잠깐 비가 올 수도 있다고 해요 근데 오늘 저녁에는 비 소식이 없어서 그냥 밖에서 불놀이하면서 음식 해먹으려고 합니다 햇살 좋다 밤이 엄청 떨어졌어요 아 비웠어 두 개 주웠어요 좋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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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몬드 6시 4시 3시 4시 4시 5시 4시 5시 편의점에서 사왔어요 비가 온 다음이어서 모기가 꽤나 많이 있어요 비올때는 수풀속에 숨어있던 날개짓을 저한테 하는 것 같아요 벌레기피젤을 뿌렸는데 이미 조금 여러 방 물렸어요 오늘은 오랜만에 힐레베르그 로겐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힐레베르그 텐트 중에 유일한 자립형 텐트예요 가벼운 텐트에 속하는 텐트입니다 1kg대예요 얘는 이렇게 3개의 폴로 되어 있고 X자로 자립을 해준 다음에 여기 하나만 길이가 짧아서 가운데에 펴주는 역할을 할 거예요 얘도 진짜 많이 썼어 동굴도 가고 계속 붙어요 안 조심하죠 섬도 가고 해외만 나가면 될 것 같아 해외도 나가자 언젠가 내일 비 소식이 있다고는 했는데 조금 온다고 했다가도 폭우를 맞은 적이 여러 번 있어가지고 아니 분명히 비가 조금 온다고 그랬는데 조금밖에 강수량이 없다고는 하는데 얼만큼 올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어? 목이 집 넣는 딥팩 집 넣는 딥팩 그리고 얘는 음식이랑 조리도구 넣는 딥팩 이렇게 딥팩은 두 가지를 들고 다니고 다니면 다닐수록 미니멀한 거를 선호하게 돼서 오늘도 간단하게 왔습니다 10분, 15분 안쪽으로 세팅 가능한 그런 패킹?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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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안 들어간다 나사 데크팩이 3개가 있어요 이걸로 잘 고정을 해놔야겠어요 항상 들고 다니는 삼각대랑 랜턴 이 조합이 너무 좋아요 해킹도 좋고 가볍고 길이 지절도 돼서 만족하면서 잘 갖고 다니고 있어요 지금 해는 젖고 곧 있으면 어두워질 것 같은데 완전 어두워지기 전에 꼬지 거리를 할 만한 나뭇가지들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오늘 좀 비가 왔어서 촉촉히 젖어있긴 한데 괜찮은 게 있나 한번 좀 둘러볼게요 큰 나무 있다 땅이 다 축축해 이게 지금 다 썩은 나무 밑둥이거든요 모양은 좋은데 다 썩어버렸네 비가 와서 나무들이 지금 다 썩었어요 버섯이다 어머 여기 이런 게 있어요 뭐지? 이것도 같이 한번 구워봐야겠다 여기 와서 이런 열매들을 좀 주웠어요 상수리인가 두털인가 잘 모르겠거든요 아까 밤도 죽고 불에다가 이것도 같이 구워먹어보려고 합니다 운이 좋은 거 같아 다섯 개 있으면 이걸로 공기놀이 하면 딱인데 실력이 많이 줄었어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사동으로 나와 오 한 개 더 찾았다 총 다섯 개 심심하면 공기놀이 해야겠다 안 돼 안 돼 엄마랑 애기 같아요 귀엽죠? 두 개를 주워본 적은 처음이에요 좀 이따가 구워먹어야지 2개의 장식 얘도 진짜 낡았어요 쓰기 시작한지 한 1년 정도 됐나? 되게 자주 사용했고 화로대가 불이랑 맞닿고 그런 거여서 사용감이 심한데 그래도 변형 없이 잘 쓰고 있는 거에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장작을 따로 사지 않았고 장작을 좀 주워왔어요 그리고 그중에 이게 반솔이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캐가지고 사용을 해본 적은 없는데 통진이 다 모여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어떨지 아직 정확히 모르겠어요 캠핑장 사장님께서 허락을 해주셔서 채취를 해봤습니다 잘 될까? 어떨까? 궁금해 새 거 완전 진해요 송진 덩어리인 것 같아 나 잘 찾은 것 같아 응? 왜 안 되지? 이거 진짜 송진 완전 가득 품은 것 같아요 색깔이 와 왜 안 되지? 안을 더 파볼게요 너무 끼를 먹어 먹었나? 여기 부인다 송진 옷을 구입해 그냥 갈색 자막 네 저희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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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주 이제 관솔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많이 깎았어 거의 지금 조각중이에요 좀 더 떨구고 이 안에 송진 있는 거를 조금 더 밖으로 좀 보이게 해가지고는 젖고 죽은 나무들만으로 반솔의 힘으로 시도는 해보려고요 부엉이 소리가 나네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부엉이를 봤는데 부엉이 소리를 들으니까 실제로 보고 싶어요 어머? 이 바로 위에 있나봐 저긴가? 여긴 거 같아요 이 위에 저긴가? 오늘은 부엉이랑 함께하는 밤이 될 것 같아요 아 부엉이 좋아 부엉이가 최상위 포식자라고 하던데 오 오 소력이 움직였어 저거 위에 있나?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못 찾을 것 같아요 오 오 사줄 수 없어 소리로만 만족해야 될 것 같아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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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오 아 오 후...좋아 아 좀 쌀쌀하다 가을은 가을인가봐요 불을 아직 안 피니까 확실히 좀 추워요 좋다 너무 따뜻해 양털 뽀그리를 갖고 왔어요 호두도 달리고 귀엽죠? 남녀 공용 짠 안주를 빨리 만들어야겠네 맥주 먹기에는 뭔가 좀 아쉬워 열혈 흔적이에요 난리났니 난리났어 장작이 저걸로는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우선 물이 많이 먹어있으니까 타는지 한번 상태를 보고나서 괜찮으면 더 수집을 해볼게요 색깔 보이시죠? 요게 송진이에요 이런데가 다 송진 이게 너무 딴딴해가지고 칼도 잘 안 먹어요 오늘은 음식을 좀 다른 종류로 가지고 와봤는데 이게 음식 봉투에요 짜자잔 짜자잔 얘는 고등어예요 이렇게 손질돼있는 이 노르웨이 고등어를 가지고 왔고 꼬지를 꽂아서 여기다가 구워 먹을 거예요 맛있겠죠? 그리고 새우도 가지고 왔습니다 꼬지대를 할만한 애를 찾아봐야겠어요 간단하네요 간단하네요 얘는 좀 딱딱하다 여기다가 꼬지를 딱 걸면 딱 좋을 것 같아요 한 개 더 괜찮을까 우선 이 두 개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다듬어서 꽂아봐야겠어요 끝을 뾰족하게 만들었어요 바닥에 꽂으려고요 위는 손을 안 봐도 될 것 같아서 이렇게 그냥 그대로 남겨주려고요 한 개 더 됐다 뾰족해졌어요 이렇게 뾰족하게 만들었어요 꼬지 거리를 만들 거예요 단단히 박혔어요 어머 부러졌어요 빨리 다른 거 찾아야겠어 꽃의 거리를 할 거를 다시 찾으러 왔는데 괜찮은 게 있나 딱 그게 딱 좋았었는데 너무 다 큰 애들밖에 없어요 어? 너무 연약해 이거 욕으면 되겠다 혹시 또 끊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거랑 와우 여기 이렇게 솔방울이 잔뜩 달려있어요 솔방울에도 송진이 모여있거든요 얘도 연료로 쓸 수 있는데 지금 수분이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잘 탈지는 모르겠어요 우선 한번 갖고 가볼게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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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작이 많이 생겼어요 큰 장작들을 잔뜩 가져왔어요 오늘 톱을 갖고 왔었어야 됐나봐 톱도 안 갖고 오고 오늘 하필 도끼를 두고 와가지고 이거 완전 잘 탈 거 같아요 지금 안에가 나무다운 나무에요 말랐어요 말랐나? 잘 모르겠다 햇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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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왜 하필 오늘 도끼를 안 가져와서. 이제 좀 붙었나 보다. 오늘 진짜 불 붙이기 쉽지 않았어요. 고등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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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냈팩에. 계란이 생기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새우 엄청 잘 익고 있어요. 너무 맛있겠다. 배고파. 벌써 자정이 다 돼가고 있어요. 막 이래저래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이거 보세요. 오 설레요. 3초는 아니지만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어디다 놓을까 이렇게. 털어서 먹으면 되지. 이렇게. 맛있겠다. 너무 맛있어. 맛있다. 맥주 거의 끝났다. 짠. 맥주 한 캔더. 짠. 맛있네 김. 와 이제 아예 없나봐. 부시또를 꺼내봐야겠어. 맛있어서 먹의봐. 듬뿍. 끝까지다가 먹기 좀 더 맛있어. 깨끗하게 먹어야겠어. 배고파. 여기에다가 손소독제를 넣어가지고 왔거든요. 잘 붙을 거예요. 물 끄는 거 보이세요? 이게 도래거든요. 새우가 따뜻하게 구워주고 있어요. 고등어가 어디 갔지 그러고 보니까? 내 고등어를 가져간 흔적이 어디 있을 텐데. 새우가 따뜻하게 구워주고 있어요. 새우가 따뜻하게 구워주고 있어요. 새우가 따뜻하게 구워주고 있어요. 새우 to gifted cielo. 새우가 따뜻하게 구워주고 있어요. 새우가 따뜻하게 구워주고 있어요.